이제 한동훈이 큰일 났습니다. 한동훈이 오죽 큰일 났으면 갑자기 이종석 보고 들어오라고 그러고 있어요. 나 너무 웃겨. 어젯밤에 선대위 첫 회의 하는데 이래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종석 당장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한동훈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못해먹겠다. 이거 정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는 한동훈 출국하게끔 허락한 적 없다. 아니 그럼 니가 비자를 안 내줬는데 그럼 어떻게 해. 야 진짜 골 때린다. 김성수TV의 녹취.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월 7일 날 공항에 나타나요. 공항에 나타나서 그때 공항의 출입국 관리 직원들이 조사식 출국금지 됐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조회를 하면 우리가 나중에 당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 좀 조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매니저. 매니저. 출입국 담당 과장이 직접 조회를 했어요. 출국금지라고 써 있어. 그런데 출국금지일 때 반드시 막아야 되는 그런 뭐가 있는데 그게 없이 출국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해놨더라 이거야. 해라. 그래서 법무부에서 야료를 부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공수처로 보내. 그래갖고 공수처로 인계를 갔다가 했는데 공수처 거의 다가와가지고 검찰이 나타나서 인터셉트. 그리고 나서 포장은 공수처에 그날 자진 출동한 것처럼. 그리고 거기 가서 폰을 냈는데 휴대폰을. 휴대폰은 깡통. 요새 폰 냈다는 거 아니야. 요새 폰. 휴대폰을 바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깡통폰을 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튀어가려고. 그날 가서 외교관 전용 여권을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출국금지가 안 풀렸어. 아니 외교관 전용 여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내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루 만에 사실은 나온 거 아니에요. 3월 7일, 3월 8일 이렇게 하면 하루 만에 나온 거잖아. 그리고 내정됐을 때부터 나흘이에요. 나흘. 어떻게 나흘 만에 그게 나옵니까? 외교관 전용 여권이 안 나와요. 그럼 윤석열 김건희가 내줬다는 거지. 그런데 무슨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은.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이 굉장히 핵심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번 마음을 바꿔먹으면 전국에 태풍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보냈던 거야. 그렇죠. 보통 그렇게 되면 적당하게 단물만 빨아먹고 갖다 버릴 수도 있는데 안 버리고 끝까지 챙겨줬다는 거는 이거는 조폭의 의리죠. 네가 가라 호주.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없었다 그러셨죠. 네. 이런 경우는. 니네들이 혐오하는 조선시대도 없었어. 니네 이런 경우는 일본도 잘 없습니다. 그렇죠. 일제강점기에. 일본도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이 범죄자를 아 그거 하나 있다. 이토 히로부미가 지가 이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청일전쟁을 일으킨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가 외교 대사로 빠져나갔다는 거하고 좀 다른 거잖아. 그렇죠. 아이고 내가 정말 아니 그런데 저는 어제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를 보면서 항상 놀란 게 있습니다. 김은혜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의뢰 출마한 김은혜가 그 바이든 난리면에 김은혜가 이종섭 장관 즉각 귀국해가 공수처 수사받아라. 그 다음에 분당 갑의 안철수가 그 매사에 아무 관심 없고 아무런 의혹 없기로 유명한 안철수가 여러분 이종섭 장관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황상무까지 황상무는 사퇴해야 합니다. 오 분당의 두 후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내가 말씀하세요. 한동원도 그랬어요. 이종섭 즉각 귀국하고 황상무는 스스로 거취 결정해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두 후보를 비롯한 몇몇의 양지인지 험지인지 잘 모르겠는 후보들이 이렇게 뒷짐지고 가만히 누버있다가 보좌관이 뭐라고 하니까 벌떡이를 한 거야. 이게 사실이야 내가 떨어질 수 있다고 이러면서 자기가 떨어지면 안철수 같은 경우에 개쪽이잖아요. 그렇죠. 분당 갑에서 자기가 왜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분당 갑에 떨어진다 이거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야 한동훈 네가 출마 안 한다고 관심 없는 거야. 뭐 이렇게 흔드는 바람에 한동훈이가 이종섭은 귀국해야 하고 그다음에 황상무는 스스로 거취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여론조사에 기반한 겁니까? 그런데 이게 올라갔던 게 어디에 올라갔는지 아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어디에 올라가 있었을까? FM코리아라는 아주 이거 펜코라고 하는 건데요. 극우사이트죠. 극우사이트가 전국 지역구 탄생에 유측을 한 거예요. 국힘이 89? 그러면 비례대표의 한 17석을 딴다고 치면은 106석 정도 따는 거네? 17석도 못 따죠. 한 15석 딴다고 치면 그러니까 한 104석. 지금 맥시멈이 104석이라는 얘기고요. 이걸 자체를 제가 키워드릴게요. 그러면 무소속은 저거 최경환일 거 아이가? 그렇죠? 경산. 경산. 조금은 더 위로 올려보십시오. 경산이 그렇지 경산. 무소속. 최경환일 거 아이가? 최경환이 경산에서 장난 아니네. 여기 보세요. 지금 분당이 사라졌잖아. 없어. 분당이 빨간색이 사라졌어. 없어. 없어. 분당이. 미추홀 갑은 우리가 이길걸? 미추홀 갑은 이기죠. 미추홀 을이 문제지. 지금 보세요. 미추홀 을이구나 저거. 분당 갑. 다 넘어왔어. 분당 을이 다 넘어왔네. 그러니까 저 똥줄 타서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퇴해라. 안철수하고 김은혜가 여러분. 안철수를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꽃 보셨습니까? 안철수. 보니까 40.7. 그다음에 이광재가 40.6이 적극투표청에서는 이광재가 45.2로 이광재를 앞서서 적극투표청에서. 이러니까 안철수가 똥줄 타는 거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판교의 표심이 넘어온 거야. 판교의 표심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판세가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완전히. 분당 갑이면 강남 갑인 줄 알았지.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금까지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한다. 계속 그래. 계속 그래. 회칼 휘둘러 와요. 회칼 휘둘러 와요. 민주당이 선거 상황실장을 장해찬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맞아요. 민주당 선거 상황실장이 장해찬이라고. 여러분 민주당 선대본부장이 이종섭이고. 저희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장해찬이 기자회견한다는데. 제발 무소속으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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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가지고 당선 후에 또 국힘으로 또 가겠지. 내가 그거 다 도태우도 무소속으로 출마고 다. 아니 거기 무소속으로 나오면 져요. 표를 갈라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의 선택은 무소속으로 나와서 둘 다 깨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수영에서 질 뻔했는데.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해운대 수영 이런 데서 우리가. 표가 갈라지거든요. 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해찬이 10% 딸 사람이 아니거든. 그렇죠. 한 30% 정도 먹어주거든. 그럼 국힘에서 또 한 30% 가면 민주당이 한 32% 따오면 이겨요. 그렇죠. 30%를 딸 수 있을까요. 어쨌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은 전부 지역을 현역들을 재배치하면서 그 지역 내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친른들만 전부 생활하면서 결국은 무능력한 친른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대통령실은 뒤에서 닥짓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희망을 가지자고요. 희망을 좀 가지시고 이런 판세를 펜코에서 분석하고 있을 정도고 펜코에서 분석했으니까 비관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펜코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낙관을 하면서 보세요. 동작을을 진애들이 가져간다고 했어. 동작을. 동작 가부를 가져간대. 헛꿈꾸고 있네. 저런 말도 안 되는 것까지 해놓고도. 그럼 왜 영등포도 너 가져간다 하지. 그러니까. 영등포는 워낙 발려가지고 지금 김영주가 가가지고 지금 30%밖에 안 나와요. 그다음에 김민석이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김민석은 지금 거의 50% 정도 나오니까. 역시 막강하네 김민석. 그러니까 지금 쟤네들이 저거를 비관적으로 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이 됐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확보해놓은 게 지역구에서 보세요. 비례까지 합해가지고 189가 나올 거라고. 108대 189가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는 아까 몇 석이라고 했죠. 94석에서 좀 더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한 80석밖에 못 얻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게 어느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거냐면 갤럽. 갤럽이 최신 나온 거예요. 갤럽은 전화면접이니까 저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전화면접에서 주관식으로 야 니 누구 지지하는데 이래 버리거든. 그러니까 누구요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경우에 잘 모른다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갤럽을 토대로 했을 때도 지금 이 정도니까 이번에 190석이 저는 넘을 것을 조심스럽게. 저는 이번에는 국힘이 100석을 못 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못 닫느냐 하면 이제 여러분 이종섭 이거 가지고 4월 10일까지 계속 가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주진우. 여러분 주진우가 내하고 동기를 안 했습니까? 주진우가 내하고 동기인데 글마가 간염으로 군을 면제받았다. 여러분 간염으로 군 면제받으려면 이 한 잔도 못 마셔요. 그럼요. 한 잔 마시면 바로 치사상태야 치사상태야. 군 면제를 받으려면 그렇다 이거야. 나도 여러분 소주 한 잔 마시면 바로 얼굴이 뻘개져서 완전 난리 나는데도 군대를 갔어. 이거 가지고는 군 면제 사유가 안 된다. 내가 왜 서류를 안 들이밀었겠어요. 내가 들이밀었는데도 안 된다고 갔거든. 그런데 주진우는 안 가더라고. 안 가는 게 군 면제 사유에 대당내기 때문인데 중요한 건 새터 때 말이죠. 그 후에 대학교 1학년 때. 아니 임마가 사발식을 다 했어. 그 후에 사발로 부와서 신발도 넣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걸 다 했어. 그러고도 여학생하고 시끄럽게 놀고 다 했다니까. 밤새 여자 꽃을 다니고. 다 했다니까. 그분이 취미가 이성을 유혹하는 게 취미라고 그랬죠. 아니 생일이 곱상하게 생겼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뭐 사복고시 붓고 다 좋아 좋은데 국회의원을 한락하면 결격 사유가 병력 면제는 말이죠.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은 임태훈 소장도 못 나온 사유예요. 그러니까 병역기피는 임태훈 그걸로 날렸으니까 주진우는? 주진우 스캔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터질 겁니다. 내가 주진우를 잘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사장 남천동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임경빈 작가가 이거를 안 그래도 탁 때리더라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공론화가 안 되는데 이게 매불쇼라든가 어떤 뉴스 공장이라든가 다스베이다 같은 데서 한 번 때려야 돼. 때려가지고 김성수TV에서 때려도 됩니다. 아 김성수TV에서. 그러니까 제가 때리겠습니다. 네. 자 시작. 다시 한 번. 대학 때. 대학교 세터 때 말이에요. 사발식 다 했어. 자발식 다 하고 나는 아무런 의식을 안 했다니까요. 걔는 얼굴이 좀 빨개지고 나도 빨개졌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배들이 기성인 술 적게 먹으라 이런 소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이래 했지만 글마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그렇게 되는. 그쪽은 오히려 인사불성이 안 되고 자기의 취미 생활을 했다면서요. 뭐 유학생들하고 즐겁게 놀고 여자 선배들하고 즐겁게 놀고 이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좀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오늘로써 총선이 22일 남았는데 김성수TV에서 제가 한 번 때렸습니다. 주진우. 주진우. 해운대갑 주진우. 여러분. 이번에 친윤 후보가 5명입니다. 그렇죠. 해운대갑의 주진우. 천안 아산 의린가 거기에 신범철. 그렇죠. 그다음에 용인갑의 이원모. 그다음에 경북 양양 울산역이 양근진인가 근진인가. 이 4명하고 그다음에 용인병의 고석이라고 또 있어요. 이 5명이 친윤 후보. 완전 친윤이거든. 그중에서도 여러분 그중에서도 해운대갑의 주진우는 모든 비리. 여러분 200석 넘게 우리가 법약권이 차지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심판의 분위기가 저 때 모든 비리마다 다 증인으로 나올 놈이야. 모든 비리마다 김건희 디올 백이고 뭐가 전부 다 나올 놈이야. 나는 글마의 몰락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진우의 스캔들을 기대하세요. 이제 장해찬의 역할은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종섭이 지금 중반 페이스를 달리고 있죠. 이제 주진우 케이스로 아마 라스트를 세울 겁니다. 오늘 사실 메인 이벤트가 이건데 장해찬이 공천 취소됐잖아요. 그런데 조수연은 취소가 안 됐어. 조수연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일제강점기가 더 좋았다. 그때 당시에 우리 서빈들한테는 탐관오리들이 난무했던 조선 후기보다 일제강점기가 더 좋았다. 이렇게 주장했던 인간입니다. 이거 팩트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취소 안 돼야 됩니다. 취소를 시켜주면 마지막 정체성까지 버리는 거예요. 토착외구의 정체성은 살려야 돼. 그래서 계속 출마해서 설치해야 된다고요? 계속 출마해서 대전 서갑의 후보가 누굽니까? 박범계 후보 아닙니까? 혹시? 박범계 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필요 없어요. 저 말만 대문짝만하게 저 블로그에 쓴 글 읽기인데 대문짝만하게 들고 당기면 돼요. 조수연 후보가 이렇게 했다. 이라고 당기면 돼. 그러면서 광복회에 뒤늦게 가서 부부가 쌍으로 절을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 부부가 절을 하대. 나는 옆에 여자가 하나 절을 하길래 저 여자는 뭐지 싶었는데 마누라더라고. 마누라는 뭔 죄? 그러니까. 부인은 뭔 죄예요? 생긴 것도 똥실똥실대. 저 사람이 검사 출신이라. 하여튼 검사들이 역사 교육이 대판이야. 아니, 너하고 박은정이가 어떻게 같은 검사라고 할 수 있냐. 내가 좋아하는 박은정 검사하고 너 같은 게 어떻게 똑같은 거냐고 할 수 있냐고. 아이고, 내가 정말. 자, 일단 우리 팩트체키를 하자고요. 일제강점기의 토지수탈의 현황은 정말 전세계에 유래가 없을 만큼 정말 악랄하지 않았습니까? 악랄했죠. 리얼 하시라고 우리 전세계적인 공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Japanese protectorate is real harsh. 하시라는 말이 아주 극악하다. 아주 처참했다. 이런 뜻이거든. 맞아요. 그런 국제적인 용어로 딱 정립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폭압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땅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DNA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땅값이 들락날락하는 거에 따라서 정권의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그 토지를 너무 아주 강력하게 수탈을 해가지고. 그럼요. 보세요. 삼중 수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삼중 수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솔직히 탐간오리들 갖다 좀 빼놓고. 그런 고부에 있었던 그런 놈들 이런 놈들 빼놓고는 대부분은 소작을 갖다 붙여서. 그리고 농민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하다가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거나 해서 피해가 있으면 구율미라고 해가지고 정부서부터 또 양반들 소작을 갖다 붙이는 그런 주인들이 다 곡관을 열어가지고 나눠줬잖아요. 심지어 자린고비도 열심히 모아가지고 3년의 가뭄이 있으니까 자기 곡관을 다 열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먹여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국의 전통 DNA예요. 쓸데없이 미친놈들 몇 대 빼놓고는. 그런데 일제는 애초에 부자들한테는 토지 부자한테는 세금을 띄어. 그러니까 세금을 멀충해야 되니까 소작료를 올려. 그리고 거기다가 땅까지도 뺏으면서 2중, 3중의 수탈을 한 게 일제강점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지우고 싶어서 저거를 최대한 축소시켜가지고 우리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그 교과서에서 가르친 대로 그것만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국사시험 쳐가지고 고시에 붙어놓으니까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게 단 줄 알죠. 전체 역사는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알아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우리의 교과서 편집자들이 보면 미안하지만 대부분 침입파들이었다고. 맞아요. 무슨 이병도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 이런 거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도 너무 많이 국회로 진출하면 이런 사탄이 난다니까.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다. 여기가 웃기고 있네.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우기로는 32년도까지만 제대로 배우지. 32년부터 45년까지는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몰라. 그리고 일제강점기로 들어설 때까지의 1873년도의 강화도 조약 이후로 1910년까지의 그거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내가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잘 못해요. 청일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러일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중간에 가보농민전쟁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거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정규제의 페랜드마이크라든지 신혜식의 신혜한수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의 구한만은 잘 살고 있었는데 백주 공산당 같은 가보농민전쟁 동학교도들이 일어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엉망진창이 돼서 그거를 평정해 주려고 일본놈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이미 일제의 수탈이 벌어진 게 바로 1870년대 말서부터 일제와 열강들의 수탈들이 일어나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못 살게 되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외국놈들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우리는 못 살게 하느냐. 지금 윤석열이가 하는 짓 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나라의 이권을 모두 다 외국에다 팔아넘기는 거라든가 그냥 넘기려고 하는 걸 그나마 국회가 있어서 막고 있는 거예요. 국회마저 저쪽에 과반수가 되면 뭘 팔아넘길지 몰라. 인천공항 같은 거 수익률 높다고 팔아넘겨서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이 소유가 공항 이용료가 확 올라가고 이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KTX, SRT 이런 거 괜히 두 개만 있어도 천지백까지 잘 돌아가는데 괜히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거 고수익 난다고 그 외국인한테 줘가지고 이럴지도 몰라. 그런데 그 외국이 일본이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라도 150석이면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죠. 200석이면 이거는 뭐냐 하면 행정부를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석을 줘야 된다는 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우리가 그때는 일단은 여러분 19세기는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외국이 쳐들어와서 있는데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침탈을 당했다. 이것까지는 내가 100만 번 양보할 수 있어. 그런데 뭐냐 하면 일제강점기가 조선 말기보다 더 좋았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하고 잡아준다. 조선 말기는 그래도 내 백성이에요. 내 나라예요. 땅이 내 땅이라고. 그런데 일제강점기라는 건 뭐냐 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조선이다라는 걸 하고 있으면 안 돼. 조선이라고 생각하면 그날로 모기 나라가 아니면 삼족이 멸된다든가 이런 거야. 그러면 철저하게 일본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마음속에는 배신감이 가득 있는 거야. 아니면 생각해 봅시다. 역사가 이렇게 될 때 맨날 성군만 올 수 있습니까? 폭군도 올 수 있죠. 윤석열이 같은 폭군도 올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체적인 선거라든가 어떤 정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걸 하는 거 하고 외국의 군대가 들어와서 외국의 군대가 너가 폭굴이니까 내가 이거 바로잡아줄게 이라고 막 들어오는 거 하고 어떻게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후세의 역사학자들은 그때가 더 살기 좋았다고 말이지. 윤석열이 하는 데부터 그때가 더 살기 좋았다 이렇게 할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었다고 하는 판검사들의 정신 수준이 딱 저 정도라고 생각하면 판검사 중에 양심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러니까 나라파마라 먹은 놈들이 다 판검사였잖아요. 이완용이 판사였잖아. 이완용이 검사였지. 검사. 이완용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뭐냐. 판검사를 안 거쳤지만 사법고시 합격했던 송영길이나 이재명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렇죠. 그다음에 판사를 거쳤지만 노무현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 판사도 안 거쳤지만 문재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오롯이 조수연 같은 이런 아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김준일인가요 정치평론가가 아주 늙그러니처럼 잘 건너가던데 우리 야권 관계자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순야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국민의힘 말고 다른 수구 이런 정당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은 이쪽으로 다 못 알고 국민의힘은 건전보수로 나가야 되는데 건전보수로 못 나간다 이래 얘기하대. 그래야 내가 웃긴다 싶으면서도 참 미꾸라지처럼 잘 빠지나가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때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조선 후기에 이 나라를 망암먹게 했던 핵심 세력들이 바로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외척의 권세를 갖다가. 그렇죠. 신안동.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국력이 쇠하게 됐잖아요. 쥐들끼리 해먹다가 그게 바로 이명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아예 나라를 팔아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한말에 있었던 이완용이야. 검사 출신이란 또. 여러분들 유튜브에 윤완용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댓글에 보면 윤완용 윤완용 하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왜 먹고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당연하지. 그리고 오죽했으면 보세요. 만주로 이민을 하는 사람들이 30년 이후에는 그렇게 많았을까. 여기서 굶어죽기 때문에 못 살아서 이민한 거 아니에요. 만주 이민은 우리가 못 살아서 가는 것도 있는데 강제로 끌려간 게다가. 끌려간 것도 있고. 경적하라고. 여러분 만주국을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에서도 인정 안 해주는 만주국을 저거 운영하려 하니까 그 넓은 땅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곡식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우리나라의 호남평야에서 다 끌고 온 거예요. 만주의 토질이 여러분 6등급 5등급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호남평야의 토질이 뭐냐면 4등급이거든. 거기서 나는 그런 시종자까지 전부 다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전라북도 고창 전라북도 완주 전라북도 김제 전라북도 부안 그다음에 정읍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충남 예산까지 전부 다 진짜 논가에 있는 도랑에 있는 개구리까지 다 잡아갔다 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부 다 굶어 죽을 뻔한 건 전라북도 임실 사람들이 전부 다 고구마죽을 쏘아가지고 다 먹여가지고 살아남았던 거야. 지금 이런 역사는 하나도 안 가르쳐요. 맞아요. 만약에 그때 여러분 그때가 우크라이나의 홀로도모르라는 게 있어요. 다 굶어 죽였다는 얘기예요. 스탈린이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산다고 공산주의가 더 좋은 나라라고 거짓 선전을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로 가는 모든 정보망이라든가 통신 다 막아놓고 우크라이나하고 카자크스탄에 있는 모든 농축산물하고 미를 다 뺏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카자크스탄하고 우크라이나 합쳐서 몇백만 명, 35년도까지 죽은 사람이 600만 명, 600만 명. 여러분, 지금도 그게 가장 깊은 상처야, 그게. 여러분, 그거를 보고 일본의 만주국을 운영하는 애들이 쓰지 마사노부로 이런 애들이 딱 보고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굿 아이디어다. 조선을 지워버리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지도에서. 만주국으로 다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다 했는데 35년도에 쓰지 마사노부가 야, 전라도 다 굶어 죽었지? 그러니까 아니요. 아무도 안 굶어 죽었는데요. 왜? 고구마를 갖다 다. 그거를 갖다 쓰지 마사노부가 심았다. 심았다가 일본말로 뭐냐? 압불사 아니에요, 압불사. 압불사를 해가지고 뭐냐?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북도 임시리군 사람들 전부 다 끌고 보복한다고. 전부 다 끌고 만주,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 다 보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전라북도 임시리군하고 전라북도 진안군이 일제시대 끝나고 박정희, 이촌양도 때문에 피해를 본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뭐냐 하면 닭걸리가 가지고 지금 얼마 남아있어요? 2만 2천 명, 1만 9천 명 이래 남아있어요.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돼, 지금. 임시리군, 치즈 말고 이런 빛나는 역사, 이런 슬픈 역사가 있는 건 꿈에도 모르셨죠? 이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증거가 아무런 것도 안 남아있는데 증거가 딱 하나 남아있어요. 1934년도에 히트친 노래가 뭡니까? 34년도. 34년도. 대중가요. 히트친. 사공의 배놀애. 이거 왜 히트쳤는지 알아요. 물자는 전부 다 군산항구로 빠져나가고 사람은 전부 다 목포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포의 지고양이 어디든지 간에 목포의 눈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전 동아시아를 휩쓸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포는 이별의 항구였던 거야.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그다음에 또 히트친 게 뭐야? 목포는 항구다. 이거 있죠? 왜? 목포에 대해서 슬픈 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일본 놈들이 가사의 뜻을 하다가 때려치거든. 그러니까 목포는 항구다 하는 그 노래 보세요. 그 슬픔이라든가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목포는 항구다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해변가에 이렇게 바로 대는 거였지만 이제는 뭐냐면 사람을 실어 나르고 물고기를 실어 나르고 사람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똑딱선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똑딱선이 들어오려니까 심해 항구. 즉 항구가 근대적으로 갇혀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 심해 항구를 닦아가지고 맨 마지막 가사가 똑딱선 운다 이러죠. 그러면 똑딱선 운다 해서 다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강제징용을 지금 근대 가고 싶어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밭으로 묶여 가는 거지. 그런데 살아봐라 그러면. 일제강점기가 더 좋을 것 같으면 그런데 살아. 그러니까 참 우리 한민족이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만주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또 살아남아요. 또 살아남아. 그래서 만주의 그 험한 토질들을 개선을 하면서 살아남아. 그걸 보고 러시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 데려다 가면 블라디보스톡 이쪽으로 진출을 해놓고 거기가 먹고 살 게 없어갖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사람 데리고 가면 달라지겠구나 하고 한국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연애주를 전부 다 개간을 해가지고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놓잖아. 연애주 개간을 해가지고 저거가 굶어죽게 만든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에다가 다시 37년도에 제가 보내지 않습니까? 야, 야, 아들 데려다 놓으면 황무지가 다시 옥토가 되겠네 이래가지고 다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에도 우리나라 고려인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 그 유명한 카자흐스탄의 애국가 안익태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 전부 다 고려인들이 거기에 가게 된 게 이렇게 32년도부터 이렇게 지속되는 일본놈들의 학정 때문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학정인데 저 조수연인가 그 사람은 뭐 이런 거를 겪어보질 못. 내가 이런 소리 하면 거짓말 아이가 저 빨개의 역사 강사가 저 거짓말하는 거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도 여러분 우리 김성수TV에 제가 월요일마다 나오는데 저 거 많이 보세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야. 우리 다시 한 번 정리하지만 일제는 모든 것을 수탈해 갔습니다. 아까 증거로 얘기하시는 우리 단톡방에 여기 채팅방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숟가락도 다 뺏어갔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숟가락 뭐 쇠붙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공출해갖고. 논도랑에 있는 개구리까지 다 긁어갔는데. 그렇게 싹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도 맨손으로 거의 밭을 일궈서 고구마를 심고 그걸로 견뎌내는. 그리고 진짜 구황작물 뭐 이런 말들이 정말 그때 굉장히 정말 우리 민족을 살리는데 큰 도움을 줬던 그런 작물들이 있었고 칡불이 캐묻고 하는 게 그때 나온 거예요 다. 여러분들 저 그 뭐야 좀 친일을 했던 어른들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일제시대 때도 착한 사람들은 다 막 묶고 살았다. 원래 그 말 안 듣는 놈들이 그 까부른 놈들이 있거든. 말도 안 돼. 그 놈들이 다 저 뭐야 그 장난치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아니 그러면은 자 보입시다. 그 말 안 듣는 놈들이 이승만이 해방 이후에 다 죽인 놈 사람들까지 치면은 한 200만 명 되는데 200만 명이 그럼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죽였습니다. 아이고 일제시대 다 합쳐서 죽인 사람이 한 100만 명. 이 이승만이 죽인 게 한 150만 명 돼. 그럼 어느 쪽이 더 킬링필드야 여러분들. 사실은 저 그 킬링필드의 그 주범이 이승만을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학살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행상민이가 말이죠. 여러분들. 참네. 예.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아 마무리.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마무리. 자 우리 오늘 다시 한 번 역사 안에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일제의 토지 수탈로 만주의 이민이 급속히 증가했던 거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일제의 수탈은 그야말로 조선인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그런 만행이었고 그 만행이 제대로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놈의 미국 놈들 때문에 네. 실제 진짜 맥아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정말 맥아더 같은 새끼들 때문에 제대로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런 진짜 제대로 된 역사 학자들이 아니면 그거를 복원을 못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일본의 자료들 자기네들의 수탈을 갖다가 합리화하기 위한 자료들을 가지고 뭐 쌀의 수출이 늘었다는 거 그게 수출이에요? 그게 수출이야? 이런 얘기들 정말 끔찍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놈들은 그냥 공직에서 빼버리면 돼요 우리가 빼버리면 돼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에 그런 말을 하는 놈이 있어 빼 빼 국민이 명령한다 우리가 주인이니까 내 세금으로 저 새끼는 밥 못 먹이겠다 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려고 그래? 그것도 못하게 해야 돼 그게 헌법을 갖다가 위반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놈들이 그 고가를 지키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고가 열쇠를 다시 민주당의 품에 안겨줘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해고다 정말 야단치고 욕해서 안 되면 너희는 해고다 우리가 이런 결론을 쫓겨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결론을 확실하게 저기 지금 저하고 되게 친한 전용기 후보의 모습이 보이네요 전용기 후보 많은 사람들에게 수박이라는 오해까지 샀던 전용기 후보의 모습이 보입니다 너희들은 해고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김성수TV 월요일 역사전쟁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지금 현재 김성수TV가 어젯밤에 23만 7천을 돌파했습니다 구독자 23만 7천 63명인데요 아직까지 멤버십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걱정입니다 김성수TV 멤버십 여러분 백의성 강사의 방송을 보시고 마음에 든다 뭔가 페이를 주고 싶다 이러면 멤버십에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267명인데요 멤버십 좀 많이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방송 오늘은 더 이상 없을 것 같고요 내일은 아침 10시에 이 김성수TV 스튜디오로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십니다 누굴까요? 누구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궁금한데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님 오시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님은 여기까지 오시게끔 할 수는 없고 이재명 대표가 조금 바빠가지고 못 오시네요 지금 마포에 오셨는데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마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는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내일 10시에 방문을 하시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고상만 이종석 장관에 대해서 한마디 하실 수 있겠네요 이종석과 한마디가 아니라 10마디를 하실 수 있겠네요 이종석과 신원식을 죽여주시러 고상만도 같이 와서 내일 10시에 특별 대담 하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floris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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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